아 네 으 으 내가 탑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편해 하는 거구나 나간게 아니고 아 죽어요 아 죽었어 탑 안되겠다 탑아 다른한테 주고 복 갚자 얘들 왜 라인 침범하는 거야 도대체 갱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인을 계속 바꾸는데 아니 도대체 왜 계속 라인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냐고 얘들 도대체 아니 왜 계속 내 라인 따라다니는 건데 도대체 도대체 아니 얘들 타봤길래 내가 보수러 왔으마 얘들이 또 따라왔어 또 아 이러면 라인 날아가잖아 2차 타고 까지 아 돌겠네 얘들 1차 타고 까지 ande inte 2차 타고 아 5차 타고 2차 타고 좋아! 죽여! 제발! 오케이! 독딜! 나이스! 스프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왜 다이브해서 산하하는거야? 도대체... 스프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뭐야? 표적된거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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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버려도 내가 딜을 잇구나! 아니구나! 상대거였네? 내건지 상대건지 헷갈려! 상대 스크린인지 내 스크린인지 구분이 안되면 똑같은 애가 죽였으면... ㅋㅋㅋㅋㅋ 뒤질려고? 뒤질려고? 내 포탑에 왜 다이브하는데... 죽을래? 나 한번 써봐야겠다. 나 한번 써봐야겠다. 아니야 내꺼에 내가 딜 아니고 아까 걔꺼야. 헷갈려요. 상대팀 스킬인지 우리팀 스킬인지 너무 구분감이 거의 없어. 아 탑 억제기 하나 부숴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탑 억제기 하나 부숴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다 부숴버리라구... 억제기 부수자... 카이메라가 사전에 도망치고 13레비야 미친 나 중봉지 어이 공 쓴다 쟤 뭐야 평타 평타야? 평타 스쿼치야? 뭐야 왜 이렇게 공속발라 평타 찍었네? 평타 스쿼치네 포탑 딜이 평타야 딜이 추 딜로 들어가나? 아닌데? 그럼 난 법사로서 상대를 끝장내도록 하겠다 평타 스쿼치 좋나? E 때문에 그런가? 근데 E 자체가 어빌리티 보너스로 들어가는건데 뭐하러 평타를 가? AD 아칼리 한거 아니야 지금 거의 특히 개수는 전부다 AP로 붙어있는데 평타 하나보고 그냥 AD 간거 아니야 심지어 AD 티모 아니야 AD 티모 AD 티모잖아 완전 평타에 어차피 AD 개수도 안붙어있는데 그 AP 개수에 붙어있는 추지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하러 AD로 갈대? 뭐하러 AD로 갈대? 헬프 도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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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내가 도움감 내가 아 니가 막아 니가 막아 니가가 니가가 내가 밀게 나 혼자서도 탑 충분히 밀 수 있어 F4 굿발리라 지원해줘 F4 1 1 2 2 2 2 2 다 2 2 2 아 우리 한 명 죽었다 내가 미는 데는 특화되있거든 뒤질래? 상대 억척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거다 우리 억척이 상대 못 오겠나 해서 다 젖어 줌 내가 그냥 다 작사를 내버릴게 내가 작사를 내버릴게 내가 작사를 내버릴게 기디언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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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디언 헬로우 안타퍼버 이들 복잡이 나간 코어 나간다 나에게 맡기라구 하하하 꿀맛이구만 쟤 궁 썼어 스쿼치 뭐로 궁 썼다 미친거 아냐 약한데요? 맞아서 약한데요? 에이리스 스쿼치 unt 슬로우 슬로우 잎 지렁 슬로우 스킬에 슬로우 잎 지렁 바보야 스킬에 슬로우 잎 지렁 너 나한테 붙을수 없지렁 없지렁지렁지렁 지렁지렁 아우 지렁지렁 아이템슬로우 있는거 샀지렁 오우 쏘리 기리안 한대 맞으면 줍니다 나 지금 탑 밀필요없잖아 탑 벅차게 밀어놔서 미드하고 보세 힘줍시다 오케이 봇 봇 억제기도 날아갔다 미드 억제기까지만 밀으면 게임 끝난다 솔직히 억제기 두개만 날아가면 거의 못막는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던데 보니까 거의 못끝나는거라더라구요 딱봐도 거의 끝나는 수준 음..네 슛점 잘 되요 오우 옵제기 다 날아갔어요 기리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포탑에 다가와보라구 쑥 다가와보라구 다가와보라구 슬로우 걸려서 못 빠져나가겠지 한번 다가와보라구 14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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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쫌매 아프네 쫌매 아프네 쫌매 아프네 깔끔하게 우승해버리기 승해버리기 크으 16 16킬 조졌다 마이도 잡았다 자 어차피